이 표현 꼭 외우자. 형용사 문영. 그는 지금 매우 화났어. 사장님 기분은 어때? 老板,心情怎么样? 그는 지금 매우 화났어. 그는 지금 매우 화났어. 무슨 일 있었어? 무슨 일 있었어? 무슨 일 있었어? 손님이 너무 무례했어. 고객님 너무 무례했어. 넌 무슨 동물 좋아해? 니 시완 샘마 동우? 귀여운 고양이가 좋아. 워 시완 거아이 다 마오. 강아지는 어때? 강아지도 귀여워. 강아지도 귀여워. 니 시완 윤동 마? 안 좋아해. 운동은 지루해. 부 시완 윤동 헌 우 랏어. 적당히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져. 난 이미 건강해. 워 이징 헌 젠강. 방은 어때? 방은 어때? 방은 매우 깨끗해. 방은 매우 깨끗해. 방은 매우 깨끗해. 위치는 어때? 위치 어떻게? 방 위치는 꽤 좋아. 방은 매우 깨끗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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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과는 매우 깨끗해. 어떤per 속 stat인의 분이 BE besser해. 감사합니다.